에에에 오 코딩하는 우리를 너무 무서워 여기까지 퇴스트를 안해봤는데 앞으로 쭉 뻗어서 올려요? 벗고 있는거 뻗어서 올려 천천히 올린다 오이 저 어깨 이리 너무 고 위까지 갔어 우와 내려 내려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? 아 힘들어 아 저 왼팔이 이상하잖아 와 이제 가운데에 뭐해주냐 좀 내려 보네 짧게 빨리 조금 벌렸다가 더 오물로 바르고 더 빨리 고기서 아직도 느리게 느껴졌지